센터 박화의 지점이 뭐하는거야? 아깨로 웃을 거니까? 하나, 둘, 셋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인물이 눈에 잘 거 같다하면 빨리 상의를 해서 정답을 외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맨정판이라고 외치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 구겨주세요 아, 어떡해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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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C 이슈 정답입니다 네 오케이 1회 영역 1회 영역 2회 영역 두 번째 이슈 보여주세요 하하하 하하하 짜증나 정답 MC 이슈 MC 이슈 하셨습니다 이분 굉장히 섭외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분을 아니고 잘 참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잘 참으셨습니다 정답 정답 스테이팅 해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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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세요! 정답! 정답! 황대혁 황대혁! 지금 여러 번짜별 선수들이 지금 팩트를 못하면 가운데 이번에는요 우리 이읍의 선수를 앞쪽으로 접수로 하겠습니다. 이읍의 선수가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만나를 보셔야 되니까 이읍의 선수는 앞쪽으로 접수로 하시면 되고 선수들께서는 자원식 정각팔을 보시면 됩니다. 게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읍의 선수가 혼자 음악을 들을거에요. 그리고 그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출겁니다. 여러분께서는 가수와 노래 제목을 맞추시면 되겠구요. 다섯 번째 중에 다시 한 번 많이 맞춘 힘이 승리라고 하겠습니다. 노래는 이읍의 선수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춤을 썼는지 정답판을 보시면서 잘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읍의 선수만 하면 춤을 능력이 제일 출시하네요. 그죠? 그래서 춤만 보고 가수 노래의 제목을 맞춘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을텐데 그러면 무슨 질문을 했잖아요? 내부적으로 정답 유출이 이읍의 선수만 저도 이읍의 선수만 당연히 아니라고 하겠죠? 제가 그런 식으로 제가 또 이렇게 비밀이야기 때문에 지금 앞서 나오고 있는 먼저 의심하시는거에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이어폰을 해주십시오. 첫 번째 바로 하겠습니다. 음악이 나오겠습니다. 이런 선수나 두 번째 1, 2, 3, 4, 4, 2, 1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주세요! 음악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다음번에 나올 것 같아요 제스! 정답! 정답! 제스 슈니! 쭉쭉쭉! 맞습니까? 맞아! 맞아! 정답! 아... 야, 박수는 됐지?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자, 문제 주세요 아, 좋다, 좋다, 좋다 정답이 끝났다 1,2,2,0 문제 주세요! 정답! 정답!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정답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잠시만요!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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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게! 여! 스페인스케팅전설 지금 무조건 이유로 ilian 정답! 행 Als 헬를르죨시 결승을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아.. 미팅한테 설명하려고 합니다 먼저 할 것 같은데요? 앞에 보시면 앞에 보시면 돼요 정답! 정답! 정답 맞습니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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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아 잊지는 맞으려고요 잊지는 맞으려고요 잊지는 맞으려고요 정답! 잊지의 탈락 탈락 아닙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을 이용해 주시고 음악을 틀어드리고 음악을 틀어드리고 음악을 틀어드리고 보겠습니다 아하 자 앞에 보시면 음악을 틀어드리고 음악을 틀어드리고 음악을 틀어드리고 정답! 정답!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은 정국적으로 알멘춤입니다 아하 자 힘이 남았습니다 정답! 정답입니다 자, 이기름의 섭섭을 박상불들에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맥주 세이켄을 열어보십니다. 되겠습니다. 이제! 승부를 열어보니까 시간은 2개? 1개? 1개?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게임이 큰 의미가 없게 만드는 시간 마지막 게임으로 맥주 세이켄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지금 들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게임으로 보이려면 박용기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박용기 게임 시점 상태에서 거꾸로 서서 스케치룩의 단어를 맞추는 게임이에요. 제 1시간 동안 가장 많은 관심이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스케치룩을 들고 있을 뿐이에요. 그 스케치룩의 쓰여있는 단어를 이렇게 붙어서 말씀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 1장 볼 수 있는 제목 마지막에 왔습니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장 볼 수 있으니까 속담, 드라마, 제목, 노래 제목 세 가지 주제가 있거든요.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속담, 드라마, 제목, 노래 제목 어떤 말일까요? 가장 쉬운 걸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속담, 드라마, 제목, 노래 제목 고속담, 네. 지금 짱뎅 wrong 역시 큰 고픔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속담 속담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일까요? 드라마 제목, 노래 제목 드라마 제목 드라마 제목 드라마 제목 수고하셨습니다 그대로 오시면 되고 1번 조작을 하시고 1번 주시고 1번 1번 1번이 등을 돌려가시고 앞으로도 나머지 분들은 앞으로도 하시고 앞으로도 하시고 마치 이제 앞으로 하시고 왼쪽으로 온척으로 하시고 네 네 제안 시간때만 사회견을 얻어서 뒤에 개인의 친구를 말씀해주시고 정답을 마치면 우리 엄정 선수한테 없어서 제안 시간때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스피디드 큐티 선수에게 박수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 제안 시간때문에 주제가 노래작품입니다 준비 시작 시작 네 아니 아니요 아닙니다 오늘 말씀하십시오 내리에 캔디 내리에 캔디 정답 정신을 사랑스러워 정답 사랑스러워 정답 네 부럽지가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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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랫날 정답 정답 20초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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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istance 5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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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초 5초 2 이쪽 2 5 data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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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로가 차가워있어! 엘로가 차가워있어! 엘로가 차가워있어! 아 역시 잘하더라! 백마이 차가워있어! 백마이 차가워있어! 정답! 태양이 형! 태양이 형! 자 7초! 유틱사이 형! 유틱사이 형! 유틱사이 형! 자 여기까지 가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이제 남자 선수 얘기인데 이거는 남자 선수 얘기는 잘해야죠 창의식이잖아요! 네 네 박수로 많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속담입니다 박윤기 선수 나는 속담 제품입니다 오랜 제품부터 그렇게 얘기했지만 세 명의 선수가 많은 손상을 알아서 마주치면서 부른거 안싶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결국에 속담을 선택했는데 그 선택이 불만치 부르겠습니다! 준비 시작! 조금만 아프다 보시면 조금만 좋으시고 준비 시작! 최빈 선배님 ㄹ interes ㄹ夜 방음 잘 안 걷다 한 번에 제가 러셔러 가오는 게 패스 있어요 패스 있어요 좀 더 그렸죠? 다시 이걸 레슨 게임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자 귀에 걸면 귀에 걸면 안 보여요 자 안 보여 까먹이나 일단 뺏어가지고 장알받아가라고 그냥 까먹었다고 얘기해 떨어지면 돼요? 아 아 그치 아 그치 우리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했습니다 정답 불쇄요 정답 불쇄요 정답 불쇄요 정답 불쇄요 정답 불쇄요 정말 빨리 빨리 안 한 거죠 우리 나이차 조차역 선수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종료받고 첫 장을 선택하는 게 미스였습니다 그럼 이번엔 박사 한 번 해보세요 자, 1투비팀 연락을 주시고요 가장 많이 맞춘 팀의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냉장고의 출력을 보면 될까요? 가장 많이 맞춘 팀이 이 팀입니다 네, 1투비팀에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1투비팀은 여자 쇼트스트리트입니다 세계로 올려주시고 계십니다 자, 우리 말씀해 주신 모든 선수들에게 박사 한 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쉽습니다. 마지막 한 번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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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못 쓸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세요 알겠죠? 네, 소감 한 번 드리겠습니다 많이 받으시고요 1투비팀 소감 네, 제주 백중에서 1위 2위 한 번 드리겠습니다 박사 드리겠습니다 소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소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슈트트랙 팀이랑 함께 이기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너무 어렵게 말해 우리 선수에 달리는 선수에 달리는 선수에 달리는 선수에 달리는 선수 소감 한 번 드리겠습니다 저 슈트트랙의 백미가 막판 뒤집기 그런 것 아닐까 생각했는데 저희 슈퍼트릭팀이 제일 최종하는 게임이잖아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서 정말 재미있게 게임하고 좋은 능력을 가지고 박수한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남자 슈퍼트릭팀을 뽑고 스케이트 스케이트 선수의 분들을 박수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시간을 보내는 슈퍼트릭팀이 보고 다시 좋은 게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팀 전반전 아들아베이스 미러드리아베이스의 메인 경기인 팀 축하드러트릭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수는 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장례전기를 통해서 잠시 후에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계단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